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르가니스트 안지영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다시 묵상곡을 그렸는데요 그동안 크리스마스 시즌도 좀 바빴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고양이를 새로 입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적응시키는데 생각보다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다시 곡을 쓰게 됐습니다 이번 곡은 영성채우 묵상곡입니다 가톨릭성가 160번 하느님의 어린 양 8분의 6박자 특유의 아주 귀여운 면도 있고 리듬감도 느껴지는 그런 곡이죠 제가 평소에 즐겨 연주하는 곡인데요 길게 전주 들어가고요 중간에 마이너로 돼서 좀 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묵상적으로 좀 마일드하게 작게 해서 후주 들어가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부분 부분 캡처하셔서 원래 노래에 끼워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치셔도 되고 그 전례에 맞게 필요성에 맞게 잘 연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 예시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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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